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퍼티비의 제이크입니다. 네, 이번에도 제가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고요. 자, 이번에 제가 할 털출 맵은 토끼와 거북이 털출 맵이고요. 게임 규칙 설명은 특별하지 않으면 블록버스지 말라야네요. 핸송이나 버거는 노노노노. 서바벌로 플레이해주세요. 그럼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. 제작자 추레. 참 이름이 특이하네요. 그럼 잘 됐다. 밖으로 나가보자. 이거 뭐지? 상자는 특히 뭐 아무것도 없네요. 가지고 계신 아이템은 이 상자에 넣어주세요. 이 조각들을 따라가보자. 난 토끼다. 난 거북이를 싫어한다. 왜 자꾸 나대니까. 맨날 그 녀석은 나한테만 그래. 오늘은 내가 깊이 있고 그 녀석을 눌러둘 거야. 토끼 안녕. 주역대를 따라가자. 그래 거북아 안녕. 토끼 우리 우리 오늘 누가 더 빨리 오늘 오나 시합하자. 거북아. 거북아 그 그래. 토끼. 진 사람이 이만을 떠나기다. 그래. 거북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하잖아요. 아 지금 이렇게 떠요. 자 일단 죽어. 일단 죽을게요. 방. 자 다시 왔고요. 어? 제가 어디로 갔죠? 여기 리스폰이 이상한 데야 되는데. 잠깐만요. 다시 나가서. 죄송합니다. 제가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어디지? 한번 죽어볼게요. 여기가 어디지? 천마운드? 제가 일단 돌아가서 다시 찍을게요. 놀고. 이거 Ana.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. 그니까. 이제 저는. 그래서 제가 지사해. 이제 일지. 이런 걸 볼게요. 이건 무슨 말이야? 이건 무슨 말이야?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. 너는? 네. 지금 오류로 인해서 제가 계속 일로 스폰 되거든요 3단계 먼저 제작자 이름은 출애 출애 출애은 아니고 지금 출애하고 출애가 걸리거든요 연출에 이런 가보죠 자살 추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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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스폰이 여기서 되네요 자 여기죠 정답 이건 뭐지 얘부터 세이브 없음 탈추맵 이 탈추맵의 이름은 아 간단하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 아니 토끼와 거북이 아니 둘 다 뭐야 전 일로 가볼게요 한번 아 정답이네 네 다왔다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을 열고요 제가 열고 들어가면 엔드입니다 네 좀 좀 뭐 좀 짧죠 아니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4분밖에 안되거든요 4분짜리 지금 4분짜리 영상을 찍은거라서 자 저는 저 엔드앱에서 엔드앱에서 마무리를 짓죠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한 맵은 토끼와 거북이고요 네 이 맵을 만들어주신 추랭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편에 재밌는 탈추맵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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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